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팬들의 반응에 대한 퍼디난드와 오엔의 영상입니다. 웬일이야? 손흥민의 선발자리가 위협받는 거야? 퍼디난드. 손흥민은 지난 시즌 득점왕이다. 겨우 8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했다고 선발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다. 케인이 지난 시즌 부진했을 때 선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나? 콘테 감독이 손흥민이 활약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원. 손흥민의 공격기회 창출 수치는 작년보다 더 올라갔다. 퍼디난드처럼 나도 손흥민이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한다. 맨유나 맨시티, 리버풀에서 토트넘 한 명의 선수를 데려갈 수 있다면 나라면 케인이 아니라 손흥민을 선택할 거다. 손흥민은 아직 점고 상대팀을 어렵게 만든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토트넘에서 최고의 활약을 했다. 그런 선수를 몇 경기 못했다고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최고의 선수를 그저 몇 경기 골 못 넣었다고 벤치에 둔다고? 해리 케인과 손흥민은 지난 몇 년간 많은 골을 합작한 검증된 공격자원이다. 어느 한 선수만 살아나서는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손흥민 팬인데 그를 벤치에 앉히는 건 괜찮지만 페리시치와 같이 뛰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페리시치와 같이 뛰면 손흥민의 실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 같아. 손과 페리시치의 공존의 문제인가? 페리시치는 크로스를 위해서 측면을 파고 들고 손은 무리하게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전술이 맞지 않는다는 거야? 손은 발이 빠르고 드리블이 좋고 마무리가 좋은 선수야. 근데 지금 우리는 손보고 크라우치나 앤디 캐롤의 역할을 하라고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손의 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현재 팀 전술 때문에 손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올해 토트넘은 사이드로 공을 보내 크로스하고 헤딩이나 슛을 하는 게 주요 전술이야. 반면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코너에서 치명적인 선수고. 페리시치가 달려나가서 히샬리송이나 케인에게 크로스하는 전술에서는 손이 지난 시즌만큼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게 당연해? 리오가 맞는 말했네? 그는 항상 편파적이지 않고 맞는 말을 잘하더라고. 손은 아직 시간이 필요해. 2주 전 풀럼전에서는 손흥민이 지난 시즌의 폼을 보여줬어. 왜냐면 세센용이 선발로 출전했거든. 콘테는 페리시치와 에메르송을 가지고 크로스 게임을 하려고 하고 있어. 이 전술에서 손흥민은 맞지 않아. 히샬리송에게 더 맞는 전술이지. 근데 토트넘이 이런 전술로 챔스에 진출한 건 아니잖아. 지난 시즌에 손과 케인의 빠른 역습 전술이 효과를 봤던 거야? 콘테보리 손흥민을 죽이고 있어? 트위터에서도 팬들이 지금 손의 선발 제외를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손이라면 다른 팀을 알아볼 거야? 토트넘은 손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가 시장에 나온다면 빅클럽들이 순식간에 손을 영입해 갈 거야? 핵심 선수들이 최고의 활약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코치들의 책임이야.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윙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콘테가 책임을 져야 해. 난 손흥민이 리버풀에서 뛰는 걸 봤으면 좋겠어.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손흥민은 동료 선수들에게 많은 패스를 받았지. 지금은 그때와 다른 것 같아. 새 전술은 더 많은 선수들에게 공격을 분산시켜. 히샬리손과 페리시치는 아직 증명해야 해서 다른 선수들과 호흡에 문제가 있어. 아직 시간이 필요해. 내 생각에 페리시치와 손은 함께 뛰기에는 어울리지 않아. 손흥민은 리버풀에게 꼭 필요한 선수야. 손, 언제든지 환영해. 손흥민은 더 빅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 퍼디난드와 오웬이 말한 것에 대부분 동의해. 손흥민은 이번 시즌도 두 자리 수골이 보장된 선수야. 손은 골든부트 수상자이자 케인과 합작골 기록을 가지고 있어. 히샬리손은 좋은 선수지만 손을 희생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는 아니야. 에이시밀란이 히바우더와 계약했을 때도 그를 위해서 원래 전술을 바꾸지는 않았어. 반면 스퍼스는 히샬리손과 계약해서 팀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케인이 많은 골을 넣는 것도 필드에서 손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야.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케인은 과대평가된 선수고 손이 핵심이었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